1월 2일 2023년 1월 2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오늘 여기 온 장소는.. 무서워요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계신게나요? 잠시만요 누구있어? 이게 왜 열려? 잠깐 실례좀.. 잠깐만 여기 문이 또.. 뭐야? 거기 누구야? 분명히 여기서 뭐가 왔다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뭔데 이렇게 쓰이냐? 여기만 유독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추워 잠깐만 어? 누구 있어? 잠깐만 뭔냄새야? 뭐야? 장난치지마 장난치지마, 분명히 말했어 저기 누구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자체가 세구나 그냥 뭐라는거야? 방금 들은 사람 여러분들 난 누구다 그래서 여러분 들었어요? 혹시? 나와, 좋은말을 할 때 나와 난 여기있다? 아니 아니 난 누구다라고 말할 것 같아 이름을 나와, 좋은말을 할 때 나와 곁에? 뭐라고 했어요 방금? 어르신 나 조용히 있을게, 어르신 같은데 잠깐만 내가 잘못 판단했어 뭐가 비로처럼 생긴거야 불이 확인하네 수소기증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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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걸어 다니시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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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걸어 다니신거에요? 어?! 어? 조심해라 만만하게 볼거 아니다 혹시 이 댁 주인이십니까? 나가 당장 나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인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할아버지? 뒤에 어디 계세요? 여기 있다고요? 할머니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불을 조금만 올려도 될까요? 뭐야 저거 잠깐만 예 잠깐만요 카메라 돌리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저는 나쁜 놈 아닙니다 그랜드 마더 외국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해드리는 겁니다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편집점을 만들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영어로 한 번씩 해드리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랜드 마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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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은 예스 잠깐만 속옷은 예스 또 측은 속옷은 코대지 컴바인 제가 술을 좀 드릴게요 제가 술을 좀 드릴게요 생전에 술을 조금 좋아하신 것 같은데 제가 덴벼랑 해서 술이랑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드릴게요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깜짝이야 깜짝이야 지금 방금 무슨 소리 들었다니까 지금 술 따라? 술 드시는 중임? 형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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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진짜라는 얘기에요? 잠깐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음을 하나하나에 신경써서 전체적인 기운을 봐야하기 때문에 제가 못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못 믿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제가 상관없는데 확실한 걸 듣고 싶어서 귀엽네 술이 줄었대 시청자분들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아시죠 여러분들 아까 줄었는데 잘못봤는데 잘못봤을 수도 있어 시각적인 효과때문에 이것이 조금 줄었다 줄었다 맞다 우와 이 정도면 잠깐만 면허 취소 수준인데 잠깐만 여기 뭐야 잠깐만 온다 온다 와 지금 기운이 깊어져있다 잠깐만 지금 전담이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때로 뭐가 두세시 더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혹시 박일도세요? 집? 그랜드마더 여기 지금 뭔가 아닙니다 칼은 조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칼은 제가 방송 끝나고 칼 어디갔어? 칼 어디갔어? 칼 어디갔어? 여기 있었구나 밑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진짜 가기 싫은데 저기 다시 가야되겠네 술이요? 술이요? 할매 지금 같이 계신 분들 누구에요? 잠시만요 할매 아이고 우리 눈에 넣어도 이쁠 손주 아이고 이쁘다 잘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만 몇 마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마디만 듣고 저 나갈게요 지금 저쪽으로 오시라는 거잖아요 맞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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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갈게요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들 이걸 저기 갈 때 일단 가지고 갈게요 뭐야? 나 방금 들고 있었는데? 아니 나 방금 들고 있었는데? 나 방금 들고 있었단 말이야 아프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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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서요 사진? 잠깐만 할매 아프십쇼 발 잘지앤 사연하라 굿바이 조금 의미가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뭐하고 있어? 내가 춥다고 뭐하고 있어? 아프십쇼 코 많이 흘렸네 아까부터 많이 길어졌네 코가 많이 길어졌구만 얼른 오시죠 소원께 코가 많이 줄여 아프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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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십쇼